친구가 되고 싶어요. 기분 좋은 아침. 타요가 목욕하러 가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기 모여 있네요. 그거 진짜 웃긴다. 근데 타요는? 응, 좀 전에 씻으러 갔어. 어? 우와, 멋진 차가 들어왔어요. 우와. 안녕, 얘들아. 하나 누나 어디 있니? 응, 저기. 하, 고맙다. 멋있다. 따라가보자. 응. 하나 누나. 어? 샤인, 오랜만이네. 점검 받으러 왔구나. 근데 너희들은 왜? 누구예요? 아, 얘는. 아, 나 말이야? 어? 참나. 날 모르다니. 자. 후. 내 이름은 샤인이야.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최고급 자동차지. 하하. 우와.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 어? 안 돼? 어? 쟤 정말 멋지다. 그치? 응. 정말 번쩍번쩍해. 맞아, 맞아. 우와. 흠. 예이 누나. 어? 후. 이것 봐라. 후. 타요.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후. 우와, 대단해 타요. 비눗방울 진짜 크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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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네? 오! 어? 타요라고? 좋아. 내가 훨씬 대단한 걸 보여주지. 어? 물하러 갈 시간이네. 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도 다녀올게요. 으흠. 아, 귀여운 녀석들. 정비 다 끝났어.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잘 가. 이 샤인님이 무시당하다니 도저히 못 참아. 타요라고 했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 저기 있다. 흠. 흠. 어? 야, 안녕? 우와, 너 정말 멋있다.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샤인이야. 난 타요야. 넌 이름도 멋있구나. 흠. 당연하지. 내가 더 멋있는 거 보여줄까? 그게 뭔데? 잘 봐. 어? 흠. 우와, 진짜 빠르다. 대단해. 흠. 뭐 이 정도 가지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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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호위반이잖아. 으흠. 으흠.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 샤인. 당장 오른쪽으로 멈춰서. 어? 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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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으흠. 다이오잖아. 못 본 척하자. 어? 으흠. 으흠. 창피하기 시리. 뭐? 으흠. 저 그게 아니라요. 샤인은 멋있게 보이려다 오히려 창피를 당했어요. 저기 샤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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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번쩍번쩍 빛을 내고 왔네요. 저기 타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으흠. 출발합니다. 흠. 어? 샤인. 이번엔 감탄 안하고 못 배길걸.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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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나와버렸네. 조금만 뒤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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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으이, 으아, 아유, 더러워! 아, 아유, 창피해, 띠! 아유, 창피해! 그냥 가면 어떡해! 내다 돌려줘! 쟤가 대체 왜 저러지? 꼬마버스 타요! 에이, 두 번이나 창피를 당하다니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 에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또 너구나? 어? 으아악! 뭐야, 왜 웃는 거야? 아무것도 아냐! 히, 과연 이 소리를 듣고도 웃음이 나올까? 흐흐흐흐! 오오! 엔진 소리가 멋지다! 하하하하, 어때! 이건 초강력 엔진이라고! 네 엔진이랑은 비교도 안 될걸? 우와! 소리도 대단하지? 으하하하, 잘 들어봐! 흠흠흠흠!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탕이 냄새 안 나? 아, 아, 샤인도! 뭐어? 너한테 연기가 나고 있어! 뭐? 연기? 으아악! 으아악! 이게 뭐야? 몸이 뜨거워! 으아악! 샤인 살려! 어, 괜찮을까? 안녕히 가세요! 히히히히! 오늘도 끝! 으아악! 하아악! 피곤하다! 타이어! 어? 어, 샤인! 이제 괜찮아? 어? 뭐? 무슨 일 있었나? 어? 그것보다 이거 한번 볼래? 짜잔! 어때? 멋지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최고급 타이어라고! 어, 글쎄! 타이어는 아무래도 성능이지! 당연히 성능도 최고야, 볼래? 음, 어디? 어, 그래? 저기야? 날 따라와봐! 어? 어디가, 샤이? 아, 여긴 공사 중인 길이잖아? 내 타이어의 엄청난 성능을 직접 보여주지! 잘 봐! 어? 위험해!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원장님! 어? 이게 왜 이러지? 바퀴가 흙 속에 빠진 것 같아! 괜찮아? 또 망신을 당할 순 없지. 당연하지! 난 괜찮아! 어?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다니까! 나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가! 어? 그래? 정말 그냥 가도 돼? 그럼! 어서 가라니까! 어흥! 그럼 난 가볼게!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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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찔, 타! 다. 이런! 아휴! 진짜로 가면 어떡해! 샤이니 공사장에 꽁짝 못하고 있는 동안 밤이 되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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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흠! 으흐흐흥! 아, 어떡해! 꼼짝하질 않네! 으흠! 아,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 우흠! 으흠암! 어? 어? 이젠 연료까지 떨어졌나 본데? 천하의 샤이님이 이게 무슨 꼴이라... 어? 어? 이건 또 왜 이래? 어떡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깜깜한 공사장에 혼자 남겨진 샤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까 타요한테 도와달라고 할걸. 괜히 멋있는 척하다가... 점점 힘이 없어져... 샤인! 정신 차려! 샤인! 타요... 샤인!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헉! 이젠 걱정 마. 공사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아휴... 살았다... 타요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타요가 날 다급히 여기까지 데려왔거든. 타요가? 어? 타요... 나 혼자도 나올 수 있었어! 히히! 그래? 그럼 다시 들여보내줄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히히히! 더 늦기 전에 어서 가자! 어? 히히! 히히! 근데 샤인! 오늘 이상하게 너랑 자주 만난 것 같아! 들켰나?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연이겠지! 히히히! 우연히 계속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 할까? 어? 좋았어! 뭐... 네가 정 원한다면 친구가 돼주지! 하지만 네가 먼저 친구하자고 해서 내가 친구해 주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히히히히! 이렇게 타요와 샤인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번에는 요한이 히히히! 아,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알지 않냐! 아, 저거는 상품이 있어야지? 이게 나쁘지 않은 것.,